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금 요즘 장마철에서 과실 참회라든가 자두복숭아 같은 게 소비가 부진한 실정입니다.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매주 수요일 날 도청 주차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직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한편은 금년에는 농산물 가격이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기 나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우리 지역에서 직접 농사진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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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